네, 뭐 진짜 그 계속 올 한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뭐 계속 그렇죠,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이제 연말 쪽으로 이제 가면서 좀 이제 그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뭐 반가운 좀 마음들이 또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로나 이제 백신 쪽이 그렇죠 지금 뭐 효과가 이제 뭐 90% 이상 되는 것들이 속속 지금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당연히 이제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미 대선 같은 경우에도 좀 후유증이 많이 이제 클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마무리가 지금 돼 가는 또 이제 상황이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경제들이 지금까지 움츠러들었던 이 지금 그 경제 상황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많은 이제 그 뭐 경기 부양책들이 이제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제 올랐는데 이것이 정말 다시 경기 회복 상황이 오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들이 지금 높은 이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무조건 아, 좋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분들이 바로 그렇죠 매수자들이죠 자, 아직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뭐 좀 더 떨어지면 아니면 좀 더 금매가 나오면 이렇게 매수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고 또 한쪽에서는 청약 쪽 특히나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그 공급 대책 쪽에 그 청약을 좀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청약이라는 게 지금 뭐 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지금 뭐 가점들이 뭐 거의 70점이 넘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청약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그럼 청약은 떨어져 있고 그럼 나중에 또 내가 집을 살 때는 선택할 수 없는 자, 이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좀 심리적으로 그런 뭐 당연한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로 우리가 좀 전개가 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분 좋은 뭐 일단은 소식이긴 합니다 자, 일단 IMF 그렇죠 국제통화기금 뭐 우리한테는 좀 뼈아픈 그런 곳이기도 한데 자, 어쨌든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에서 지금 올해 이제 국내 총선상 그러니까 한국의 GDP가 지금 뭐 그 작년 그러니까 같은 경우 한 12위 정도 됐었는데요 자, 다시 한국 경제가 그렇죠 국내 총선상 GDP가 12위로 다시 두 계단이나 지금 올라선다고 하니까 야, 올해는 우리나라 엄청나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더 또 힘들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선방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수치적으로 지금 예상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뭐 장밋빛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10위권으로 다시 두 단계 도약하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바로 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투자은행이 되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라는 곳에서도 지금 그 내년에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를 전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개선될 거다 그렇죠 뭐 당연히 지금 그 뭐 백신들, 치료제들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도 코로나 개선에 대한 효과들이 굉장히 크겠다 자, 또 하나 또 지적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소위 말하는 무역 긴장 완화 자,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 쪽에 이렇게 좀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고 중국 쪽에 손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지금까지의 무역 갈등을 계속 해오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죠 뭐 그 뭐 세계적인 어떤 그 역할 안에서 좀 다자간 무역이라든지 그렇죠 좀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방 쪽이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하고 관계 개선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역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힘들었던 게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 코로나도 없어지고 무역 긴장 쪽도 없어지고 자, 그러면 당연히 가파른 좀 빠른 회복세를 한국 경제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좀 수치를 뭐 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뭐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내년에 3.6%까지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내년에 코스피 같은 코스피라는 거는 실질적인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투자 가치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것들인데 자, 내년에 코스피가 2,800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좀 벗어나서 이제 거의 회복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주식들 비중을 확대해라 자, 이런 의견을 냈으면 어쨌든 뭐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소라는 우리나라에서 대외경제를 하는 그런 어떤 국책연구기관이죠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 올해는 약간 마이너스 지금 거의 한 5%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는 또 기저효과가 되는 게 있겠죠 여기에다가 많은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내면 내년에 또 세계경제도 약 한 5% 이상 성장할 거다 뭐 이런 또 전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회복의 어떤 장밋빛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또 하나 지금 부동산에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거는 그 통화량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일단 통화량이 시중에 통화량이 지금 현재 보더라도 사상 최대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에 엄청난 경기부양책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현재 보더라도 사상 최대 지금 그 통화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시중 통화량을 보면 지금 M2라는 것을 우리가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해서 뭐 현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렇죠 통화량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넓은 큰 개념이라고 보게 됐죠 자, 근데 이게 3천조 넘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3,115조 8천억이라고 이야, 정말 돈이 지금 엄청나게 풀려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 통화량이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전체 통화량, 그러니까 M2, 광의의 통화량보다는 뭐 협의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M1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이라고 거의 봐도 되는 그렇죠 이런 단기 유동자금, 우리가 부동자금 아직 공중에 붕 떠 있다 투자처가 결정이 돼 있다, 있지 않다 뭐 보통 그 시첸말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총알이라고 하죠 투자를 하려면 총알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지금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어떤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려 1118조 원이나 됩니다 자, 그러니까 1118조 원이 지금 현금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투자할지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움직였을 때 더더구나 이것이 지금 안전자산이고 지금 내년에 또 추가 상승의 기대폭이 있는 이런 부동산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왔을 때 부동산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중에 통화량이 좀 풍부하고 또 그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자,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는 게 금리거든요 자, 그런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지금 예상을 하기를 자, 내년에 한국에서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더더구나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이 저금리 기조가 한국 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내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가장 낮은 금리죠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0%대의 기준금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어쨌든 0.5%라고 하는 가장 낮은 이 기준금리가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렇다라면 통화량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 통화량 안에서 유동자금, 그러니까 현금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여기에 다 금리까지 낮은 상황들이 계속 온다라면 낮은 금리로, 그건 예금으로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라면 좀 수익을 좀 찾아서 나오는 그런 돈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 그렇다면 부동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받쳐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동반 상승에 대한 것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전세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전세난 확산이 되고 있죠 자, 이것이 당연히 매매를 자극하는 소위 말하는 최악의 우리가 시나리오라는 최악의 상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데 자, 뭐 오늘 정부에서 그렇죠 지금 뭐 전세 쪽에 대책을 내놨는데 많은 분들이 실효성의 의문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전세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집이 그러니까 공급된 집이 아예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원하는 집이 없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새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거고 학교 같은, 학군이 좋은 쪽에 내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그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시장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에 있는 전세 이게 사실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그 기대치에 있는 전세를 지금 공공전세라는 것으로 이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실효성의 의문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시각과 정부의 시각이 또 한 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지금 당장 어떤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더더군요 시간차도 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전세값이 전국 전세값이에요 0.27% 지금 주간 상승률이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 그렇죠 가장 높았던 매매 수급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국이 지금 105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지금 2015년 이후에 가장 나쁜 수급지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계속 없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 동반 상승한다면 나비효과 그렇죠 지금 뭐 서울의 전세난이 나비효과를 보여서 옆으로 지금 계속 경기권이나 인천권이나 아니면 또 지방광역권이나 지방소도시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나비효과,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다시 서울 쪽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역풍선효과라고 하는데 나비효과, 풍선효과, 역풍선효과가 지금 혼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산이나 창원 같은 이런 전국 집값이 좀 떠들썩하고 있는데요 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0.17%인데 자, 이게 2013년 후에 지금 7년 만에 또 가장 지금 최대치를 그러니까 전세뿐만 아니라 지금 매매 쪽도 지금 전국 쪽으로 보다면 다 7년 만에 최대치를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뭐 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꼽아라라고 한다라면 부산이 되겠습니다 자, 부산은 규제지역에다가 비규제지역으로 되면서 당연히 풍선효과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나비효과에다가 풍선효과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평균이 지금 31.67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사실은 기존 아파트도 지금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창원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조선업 경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그랬었는데 최근에 조선업 경기도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창원 집값도 또 들썩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거의 한 2, 3억 정도가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용지 아이파크라는 그 아파트가 전용 84재건배다 33평이 최근에 9억 4,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야, 창원에 있는 지금 아파트 33평이 10억 클럽에 가입하는 게 지금 초일기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 연말 그러니까 뭐 12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7억 3천 정도 했던 거거든요 자, 지금 거의 뭐 올해 들어서 지금 몇 개월 만에 거의 한 2억 5천가량이 뛰어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집값 상승을 창원 쪽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세미나 오시거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 조바심이 나요 지금 사야 하는 걸까요 계속 뭐 정부 쪽에서는 안정화된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피부는 또 다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자, 강북의 신축 아파트들 전용 84재건배다 33평이 지금 15억 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용성광 같은 경우에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이런 쪽은 이미 20억 가까이까지 지금 와 있죠 자, 강북하고 격차가 줄어들면 강남이 또 한 번에 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강북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강남이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또 재건축까지 또 들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압구정 쪽에서 지금 많이 그렇죠, 지금 조합 설립들이 되면서 지금 그렇죠 자, 지금 10주 동안 재건축이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지금 0.11% 지금 10주 만에 지금 가장 높은 또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계속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내년에 경제 회복이 된다라면 또 그러면서 저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매수자의 조바심이 크게 자극이 된다라면 또 매수 쪽이 출렁하면서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쪽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전망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